자 계속해서 중2, 구미중, 도송중, 미래엔교제, 올리드, 124쪽입니다. 계속 어휘 파트, 단어 파트, 보캐블러리 파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즈 집중탐구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서 보면 되겠네요.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서 왼쪽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다른 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동사 플러스 부사인데요. 자 지금 얘는 지금 뭐를 비교하는 거냐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비교되는 거냐 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 다른 말로 이어동사라고 하시거나 또는 동사구 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chill up, give up, turn on, turn off, put on, hand in 자 얘들은 이어동사니까 이어동사의 뭐 다리 사이에 낀가야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 문법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특히 뭐 온이나 온 같은 인 이런 애들이 전치사로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동사 플러스 부사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온이나 인 같은 애들도 자 부사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나요?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이나 where나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들.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 up이나 on, off나 in이나 이런 애들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동사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은 똑같이 여기에 여기도 인이 있고 여기도 인이 있는데 얘는 전치사의 인이고 얘는 부사의 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이 왜 부사냐면 이 인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써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안으로란 뜻을 갖고 있는 거에요. 자 보통 전치사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붙어서 when, where, how, why가 되는 애들 보고 전치사라고 하고 when, where 그러니까 뒤에 명사 없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 보고 부사라고 하는데 근데 좀 안타깝게 인이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니까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 여동사고 얘는 왜 이 여동사가 아니지? 왜 그것을 성공하다 할 때는 succeed in it이지만 그것을 제출하다 할 때는 왜 handed in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공하다 할 때는 succeed in it 해야되고요. 그것을 제출하다 할 때는 hand it in 해야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치사, 아니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가 때문에 이 여동사고 남만 길어봤자 한 목적은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돼요. 남만 길어봤자 안 하면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다. 뭐 더 리포트 같은 게 만약에 이 자리에 목적으로 있다 치면 hand in, hand the report in 해도 되고 hand in the report 둘 다 돼요. 근데 이걸 it 했을 때는 hand it in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공하다 할 때 succeed in it 해야되고 또는 뭐 그 작업, 그 일이라고 할까요? 그 일을 성공하다. 이 더워크 이런 게 목적으로라도 succeed in the work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순 없어요.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무슨 명사가 될까요? 대명사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안 만길어봤자 안 한 명사든 다 뒤로 와 줘야 됩니다. 조금 한국사람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런 거 요런 거를 통째로 입에다가 익혀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다. hand it in. hand it in. 그것을 제출하다. hand it in. 그것들을 제출하다. hand them i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 그녀를 격려하다. 이런 식으로 익힘 되겠죠? cheer her up. 뭐 또는 cheer him up. 이런 식으로. 사이에 낀가놔야 된다. 뭐 제임스를 격려하다 할 때는 cheer james up도 되고 cheer up 제임스도 되지만 제임스를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cheer him up, cheer her up, cheer it up, cheer me up, cheer you up.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give up은 뭘 뭐를 외워놓으면 되겠다?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을 외워놓으면 되겠죠?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뭐 give them up. 뭐. 그 다음에 이제 give up은 하나도 해야 될 게 동명사 목적을 때는 아 참. 그 동사 목적어.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는 enjoy 정주기라는 거. give up doing that. 이런 식으로. give up doing that. 그거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that. give it up. 이어 동서다. give it up. cheer him up. hand it in. 그 다음에 뭐 turn on, turn off 많이 했었죠? 뭐 그것을 켜다 끄다 할 때. turn it on, turn it off 하면 되겠죠? OK. turn it on, turn it off. 그 다음에 put on도 그냥 put on을 익히지 마시고 안만 길어봤자 한 가지 하나 집어넣어서 pull it on, put them on.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이 공부하는 겁니다. 입으로 cheer him up, give it up, turn it on, turn it up, pull it on, hand it in.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임을 자꾸자꾸 각인시키시고요. 뇌 소리를 내면서 뇌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친구 주소 잘못 찾았어. grow up은 이겁니다. 얘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니에요. 이것도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인데 근데 이 친구는 뜻이 자라다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를 가질 일이 없어. 이게 무엇 무엇을 재배하다란 뜻이 아니고 지가 자라는 거. 이거 일형식 동사거든요. 일형식 동사.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가질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뭐 grow up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굳이 없고 grow up은 이어 동사 맞는데 얘들처럼 무엇 무엇을 격려. 누구누구를 격려하다. 무엇 무엇을 얘들은 전부다 무엇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야. 그렇습니까? 뭐 누구누구를 격려하다. 무엇 무엇을 포기하다. 무엇 무엇을 켜다. 무엇 무엇을 끄다. 무엇 무엇을 입다. 무엇 무엇을 제출하다. 전부다 무엇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 동사임을 꼭 익히고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는 것까지 익혀야 되지만 얘는 목적어 가질 일이 없는 이어 동사야. grow up 이어 동사지. 이거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닙니다. 이 친구 주소 잘못됐어요. 일로 가야 돼요. 얘도 이어 동사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래서 뭐 look for him 이런 식으로 look for it 이런 식으로 그것을 찾다. look for it look for him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다 라는 표현은 뭐 길거리를 헤맨다 이런 표현 좋으니까 wonder of the street wonder of the street 뭐 이런식으로 익혀놓으면 되겠죠. wonder of the street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 wonder of the street wonder of the street 요런식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표현. 이것도 통소리로 익히는게 좋겠죠. thinker 바울이시죠. thinker 바울에 여기 이게 이 녀석으로 1로 들어오면 안 돼요. thinker 바울에 let's thinker 바울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let's thinker 바울에 그 다음에 succeed in. succeed in it. succeed in the work. 뭐 그것을 성공하다. succeed. 아이고 이 하나 빠졌네. succeed in it. succeed in the work. 그 다음에 뭐 succeed는 무엇뭐 하는 것을 성공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도 자주 오겠죠. succeed in doing. 이런 식으로. succeed in doing it.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ing 형태 썸. 해야 되겠죠. 마치 enjoy 처럼. succeed in doing it. 그래서 지금 그 설명. 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는 동사와 전치사를 분리하였을 수 없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다리 사이에 낑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하지만 동사부사에서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모인 경우에 인칭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 이렇게 와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거 암만 길어 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사복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프레이즈. 프레이즈. 수거입니다. 수거. 수거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말을 보면서 익히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밤에 너는 뭐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을 뭐하니 원하니 이 뜻이죠. 오늘 밤에 너는 외식하는 것을 원하니 자 요런 표현을 want to do로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want to go out 뭐 go out for eat인가요? 외식하다 eat out 참. go out은 외출하다구요. want to eat out want to eat out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원트랑 뭐랑 같다는 것도 배웠냐 하면 would like도 배웠기 때문에 would like would like하고 like는 다릅니다. like는 to do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되지만 would like는 뭐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원타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배웠습니다. want to eat out would like to eat out 하면 외식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말고 feel like doing을 써보란 말이죠. 그래서 do you feel like eating ou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그래서 요게 똑같은 표현이 do you want to to eat out 하고 같단 말이죠.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하고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하고 똑같은데 want일 때는 to 부정사 목적이고 feel like일 때는 like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목적으로 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eat의 형태가 여기는 eating이 맞고 여기는 to eat이 맞다라는 거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는 나에게 단거 끊으라고 말했다. a에게 뭐뭐하라는 거 뭐뭐하라는 뭐뭐하라는 말하다 할 때 쓰는 건 5-3에 a tell a to do tell a to do tell a to do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자 시제가 확보니까 the doctor told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doctor told me to give up switch 스위치는 give up 이어 동사니까 to give switch up 둘 다 상관없죠 둘 다 하지만 얘를 안 만기려봤자 하면 대미고 대밀때는 don't give them up 밖에 안 된다는 거 이어 용사 특징 알아두시고요 더 닥터 터눔이 to give up 스위치 난 원더업 돌아다니다 헤매다 뭐 어린 남자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 자 이것도 통째로 알아둬야 되죠 수거 전체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더 영 보이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 리더 보이즈 아 한명이네 더 리더 보이즈 원더더업 앤드 히 갈러스트 더 리더 보이즈 원더더업 앤 히 갈더 스티 길을 잃다 갤러스트 돌아다니다 헤매다 원더러업의 과거형 원더더업 갤러스트 원더러업은 구분하라 써 원더는 궁금해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스펙링 비슷하지만 저는 에이가 오냐 오가 오냐 전혀 다른 뜻이니까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땡큐 폴 자 여기에 필라이크 할 때 라이크도 전치사니까 여기 땡큐 폴 할 때 포도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사가 오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이 앤 서링 마이크 에스전 하 능거 동명사 형태 와야 된다는거 현재 문사 아니고 지금은 동명사죠 땡큐 폴 엔스링 마이크 에스전 저의 질문에 대답해 준 것 때문에 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뭐 때문에 란 뜻도 있죠 땡큐 폴 뭐 엔스링 마이크 에스전 안 만기로 갖자 해주면 이 시조 땡큐 폴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땡큐 폴 엔스링 마이크 에스전 그 다음에 뭐 뭣을 계속 지켜 보다 당신은 이런 말이 생겼겠죠 당신은 제가 없는 동안 저의 개를 좀 돌봐 주시겠어요 이거 부탁 요청이죠 요청 요청 몇종 세트 요청 4종 세트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하고 있죠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없을 시점이 언제일지라도 미래일지라도 I will be 하면 절대로 안되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While I will be away 가 아니고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미래 시제에 없는 동안 좀 이따가 미래 시제에 자리를 비울 건데 좀 돌봐 주시겠습니까 기쁜 아이온 계속 지켜봐 주다 자 팝케이지 속재로써 풀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이 대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어 동사 아 이어 동사란다 투부정사 보이죠 투부정사 명형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 요렇게 완성되겠죠 여기 뭔가를 넣으면 그럼 얘가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Will grow 하면 절대로 안되는거 그 이유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파트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월요일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거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클래스카드 단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도 동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